3.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선로직스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제3회 관계인 집회에서 삼선로직스의 회생계획안을 회생담복권 100%, 회생채권 87.3%에 잔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삼선로직스 관리인 허현철 전 대표이사는 확정된 채권액은 회생담복권 104억원, 회생채권 4094억원, 조세 등 채권 2억원으로 총 42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영업상태와 현금흐문을 고려해 회생담복권은 100%, 회생채권은 26%를 현금 면제하고 74%를 출자전환합니다. 권한물선 운임지수와 용선료 하락 등 벌크선 업황 부진 장기화를 대비한 후속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삼선로직스는 향후 최악의 권한물선 시왕에 대비해 15만톡급 벌크선 내척의 매각시기를 앞당겨 변제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날 박기환 관리위원은 향후 BDI 지수가 하락한다면 재무구조 개선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M&A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허 관리인은 BDI가 회복하지 못하고 채무 이행에 걸림돌이 된다면 M&A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